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 43년간 마음이 아픈 환자들을 돌봐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한 딸아이의 엄마인 저자는 2013년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를 편의 20만 독자의 공감을 얻었다. 미국 유학을 떠나 거기에서 직장을 구하고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한 딸은 여전히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 서로 떨어져 산지도 벌써 15년 작년에 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미국에 간 저자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눈엔 늘 어리게만 보였던 딸이 벌써 40살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40살의 지금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초조함에 휩싸인다. 어영부영하다가는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릴 것 같아 불안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세상은 지금껏 그 나이 먹도록 해놓은 게 뭐가 있느냐고 다그친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 40살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는커녕 자괴감에 빠져든다. 그래서일까? 딸이 당연히 알아서 잘 살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걱정이 되었다. 고민이 많은데 괜히 부모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 것이다. 그래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틈틈이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딸이 40살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면 그에 대해 엄마로서 정신분석가로서 해줄 이야기들이 있고 너무 늦기 전에 그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말한다. 딸아 내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남들이 뭐라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가기를.